예 저는 방제가 고수 10고수 아니면 안들갑니다 예 일꾼 한마리 일꾼 한마리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 맘말로 인정? 한마리로 이기려면 이게 피똥 싸댑니다 솔직히 밤에 티비 안보고 기어용 본다 하시는 분 계시네요 시청자분들때문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녁에 티비 안보고 안기호 방송 찾아온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라까지 마시고 예? 10인대형 인대형님 만개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화끈하게 기빡망이 후려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물결코 누가 봐도 화끈하게 기빡망이 후려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어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예? bj BJ를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듣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제 방송을 본 이후로 무한도전 방송을 끊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뭔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코드겠죠? 그만큼 삶에 각박하고 웃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 도레미라 자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풀오브 한마리로 이기기입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은 초고난이도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풀오브 한개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토스구요. 막말로 지금 이미 질럿이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인정? 걸어올 수도 있어. 막말로 상당히 고난이도 미션이 있거든요. 요거는 피 때 좀 세워야되요. 이 다음에 피 때 세야됩니다. 요거는 피 때를 좀 세워야되요. 홀리 잣을 들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 리액션 같은 경우는 어 참고로 어 유료 아이템이에요. 예. 개 질러버렸구요. 게이트 짓고 아이씨 존댔다. 잣됐어요. 정찰이 와버렸습니다. 홀리 쉣 아 소름이네요. 소름입니다. 빠르게 정찰이 왔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아 양준석님 2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양준석님께서 2000원 원트 음악가사립니 아이씨 쥐랄 존댔다. 악말로 잣됐습니다. 파이럴 어디 쉬라니? 아 도착했어 이미. 아이씨 존댔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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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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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죠?